저희는 대산로에 도착했는데 계속 이전까지 가게들이 너무 다 닫아있어가지고 이제야 당신이 먹을만한 데 찾았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 3시야 3시 3시 거즈예요 배고파요 저희 김밥 썼어요 김밥 해답입니다 먹어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광장 막내여 드디어 좀 큰 도시. 마을이 왔어요 마을이 마을이 배가 너무 고파요 마을이 마을이 이 건물은 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선 같지 않아요? 뭔가 엄청 포개져서 넣어진 것 같아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한번 봐보 한번 봐봐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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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가을가을 너무 예뻐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진 엄청 유명한 관광지인데 지금은 다 닫았고 현지인들밖에 없고 현지인들마저도 별로 없고 너무 좋아 여기 약간 중세 작은 성벽 들어가는 느낌 맞아 진짜 너무 예뻐요 철망으로 내 문 밑에 막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리리리리 하는 그걸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벤트 써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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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중충하자 엄청 저희 10시간 놀고 다시 바사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이제 피곤해요 이제 오늘 머리 박고 그냥 기절하고 내일도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도록 해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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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